20대 청년 오시며 빡수며 수납공간 부족으로 인해 지저분하고 복잡합니다. 30대 청년 자전거를 타는게 취미인데 자전거를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취미생활을 하지 말아야 할지 생각이 많습니다.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 각자 조용히 꿈을 키우고 싶은데 독립된 공간이 없어서 꿈을 포기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아이가 있는 신혼부부 미세먼지가 심한 요즘 아이와 놀아줄 공간이 없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한평 더 라이프스타일대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한평의 여가공간을 만들어드립니다. 한칸 더 빌트인 가구를 설치해서 부족한 수납을 지원하고 현관 옆 한걸음 창고를 통해 공간 특화를 설계했습니다. 한걸음 더 안전한 실내에서 아이와 함께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해드립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집 청신호 서울시 청춘주택 사업으로 청년과 신혼부부가 마음껏 사랑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청년과 신혼부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